다음 맛집이 위치한 곳은 꽃을 푸고 투항시장 분위기가 딱 음식집이죠 시장하면 이런 메뉴 아니겠습니까? 김밥 딱 들어가면서 성게의 풍부한 맛이 팍 나는데 고소한 맛이 그냥 계속 남아 그러면서 밥과 성게의 맛이 잘 융화되면서 와 이건 전혀 냄새 하나도 안 나 또 김밥과 어우러진 이게 뭘까요? 이게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유기농으로 다 농사짓는 민트 5대 코롱 민트 딱 먹고 입을 개운하게 해주고 깔끔하게 빡 잡아주는 그런 역할? 겉부터 특별함이 느껴지시죠? 제주다움을 가득 담은 돼지고사리 김밥도 별미였습니다 젓가락으로 들기도 지금 무거워 젓가락으로 들기도 지금 무거워 젓가락으로 들기도 지금 무거워 저거 벅다 흑돼지를 뭐 구워서만 먹습니까? 삶아서만 먹습니까? 이렇게 김밥에 넣으셔도 드셔도 돼요 이게 고기가 엄청난 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랑 고사리랑 같이 고사리 굉장히 잘 맞아요. 흑돼지에, 각종 반찬에 다 넣었어. 여기 하나에. 사장님이 오랜 연구와 노력부터 기반한 성게와 흑돼지고사리 김밥으로 돼주를 느껴보세요. 사장님이 오랜 연구와acter이 이제 소식으로 합니까요. 하지만 이 Sales이 다 담고자 한 시간에, 더이 전화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